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라에요 오늘은 틱톡 가입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틱톡 하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저 나라도 이번에 틱톡을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 화면을 봐주세요 먼저 틱톡을 깔아야겠죠? 설치 버튼을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줍니다 음 다운로드가 다 되었어요 틱톡을 실행해볼까요? 오 켜진다 켜진다 새롭게 틱톡에 가입을 해볼게요 틱톡은 원래 있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보려 해요 이전에 캐릭터 투표를 위해 만들었던 구글 계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쓰게 되었네요 일단 닉네임을 먼저 정해볼게요 원래 구글 아이디로 닉네임이 바로 설정이 되네요 닉네임을 바꿔주고 아이디도 샤이닝스타와 관련된 걸로 바꿔볼게요 샤이닝스타라고 쓰고 뒤에 뭐라고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공식 계정이니까 오피셜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사진도 변경하려고 했는데 모바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진은 변경이 안되네요 자기소개는 나중에 써볼게요 그럼 저장해볼까요? 땡! 아이디가 이미 사용되고 있대요 아니 대체 누가 샤이닝스타 오피셜을 자칭한 거죠? 우리 말고 또 다른 샤이닝스타가 있나봐요 흠 그러면 트위터와 같은 아이디를 쓸까 봐요 닉네임도 공식을 달래요 우리가 공식이라고요 자 이렇게 틱톡 계정을 생산했어요 흠 역시나 지금은 모바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배너 사진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네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조만간 곧 아마도 9월부터 틱톡에도 여러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짤막한 영상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틱톡도 많이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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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